한 번 더 틀렸어요. 박지하지 마! 자 우리 막내 니키의 여행 메이트 자 누구랑 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제이 형 오 제이! 바로 제일 끝에 있는 제이 형 그러니까 왜요 왜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요 어떤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어 그냥 평소에 많이 재밌고 이렇게 해주는 아 맞다 사진에 나와서 사진 나왔어요 노래는 노래 나왔대 노래 나왔대 노래 강의 나왔지 오빠 사장님이 여러분 괜찮아요 나갔대요 노래 먼저 나갔대요 아 그래요? 네네 저희는 이미 봤어요 사진 맞아요 휴지 이게 없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못했다 휴지가 없어 묻었어 아 이거 엔진이 연기에 도전한다 이거 봤어 엔진이 가장 보고 싶은 장르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뭔지 봤는데 2번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니키와 스누의 액션 니키는 지구를 파괴할 것 같은데 잘 반주 travelled 헤cs 어우 에이 에이 안돼 형도 많아요. 야, 그때는 안 돼. 나 스스로 안 돼. 안 돼. 형, 왜냐? 자, 난... 누구야? 제일 많이 울지 않아. 아니야. 제일 많이 울지 않아. 이번에 울지 맙시다. 아, 니키 한 번 맞춰볼까, 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막 염력 이런 거. 순간이동? 순간이동? 아, 그거다. 돈다, 돈다, 돈다. 순간이동. 오, 순간이동. 왜요?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우와, 되게 많다. 그림인데. 이거 거의 뭐 유추먼생이 하는... 몇 개야? 생각보다 있었는데? 마지막 딸기였어. 하나, 오, 육. 딸기 있었냐? 너 얼마나 말랐어. 네, 딸기 있었어. 포도 있었는데, 포도. 당근도 있었어. 형, 나 당근 있었어, 진짜. 너부터? 형, 마늘 있었어. 마늘 있었는데. 이렇게, 앵그리 보드. 원 분스. 하나. 예스! 나올 줄 알았지? 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누가 좀... 잘생겼어. 수정 없애주세요. 이거 그냥. 나나나, 네. 일단, 싼을. 어... 라이크 하트 하트 하트. 오늘도 값은 거. 값은 거 대마왕이다. 저는 이런 게 살짝... N.I.P. B라비의 매력 아니겠어? 아니면 말고. 하하하하. 제이크와 니키는, 셋을 샌 후, 동시에 같은 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 X로 답해주세요. 오우. 우리 다 같이 통일한 모양을 볼래? Mo 아니면 Do? 어때? 오 아니면 X래요. 오 아니면 X래요. 오 아니면 X래요. 얜 더하다. 야, 너 양식이 없다. 희승 씨, 니키 씨 중에 누구예요? 누구랑? 혹시 한 사람이랑 여행을 가야 돼? 아, 이런... 되게 어렵네요. 이거 안 골라도 돼요. 하하하하. 자, 하나 둘 셋! 아, 그럼 희승이 형이랑 이미 여행을 한 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니키 갈 수 있을까요? 아, 희승이 형! 스파이, 저번 편에 아주 제가 망쳐놓았던... 벌써, 벌써 있어? 아, 뭐야? 이번에? 오늘 있었어요? 벌써 있었어요? 벌써 있었어요? 벌써 있었어요? 벌써? 맞죠, 맞죠?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얼굴이 꾸끄러져요, 이거.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어? 웃으면서 살짝 그 뭐야, 기분 나쁜데 저거 아닌 거 티낼, 아닌 척하는 거 같아요. 딸기야, 없었죠? 있었다니까, 있었다니까. 딸기 있었어요? 있었어. 딸기. 없는 자, 없는 자. 저도 모르겠어요. 월요 월요 월요. 잠드기 전에 드라마를 한 번도 더 볼까? 아, 드라마 이제 잠깐 말까, 드라마. 지금 한 시간째인데, 니키 드라마 진짜 좋아하니까. 엔지 여러분들, 레일라 그것도 이제 생일 트위터 올리죠. 살짝, 어, 오케이. 아니, 우리 둘. 말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해. 네.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해. 무릎 꿇어. 쫑쫄러이, 쫑쫄러이. 쫑쫄러이, 쫑쫄러이. 그러면. 아, 이게 또 신중해야지 또. 감정 몰입하려면. 네, 왜냐면 상대 역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호흡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얘는 죽어있는데요. 정훈이 죽어요. 어, 전화기 그러면은. 신중하게. 과연. 니키 하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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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째. 아, 느려. 아, 느려. 더 때려. 다 ahí. 승부. 라고,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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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ho. La. 마이. How U. Good. 뭐야. 야? 아, 깜짝효. 와, 왜 이렇게 못 받there. 아, 친구 생겼다. carry over. 든든해. 든든해. 여륻일. dar 민성 없음인 거 아니야? 뭐야. 민성 약간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이런 거 해야 돼. 신규 이해를 막. 못 막아요. 와. 진짜 의심별. 당인별 막을 수 없나요? 아 뭐야? 근데 겉으로 가서는 뭐. 신발이 높아요. 신발 때문에. 게임, 게임. 왜요? 왜요? 알지 않 꼈죠? 신규 안 꼈거든? 근데 애초에 높은. 애초에 높은. 누가 너무 멋있는데? 성우가 힘껴준 거 어떡해. 무슨 소리야. 긴장되는 순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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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이 좀. 나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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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니, 저. 보여요, 이겼어. 거짓말 하지 마. 뭐가 있었어? 문어 있었어. 맞아. 없었어. 어, 브로콜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다. 없었다. 진짜. 호랑이 있었나요? 호랑이 있었어, 호랑이 있었어. 어. 무조건 이겼어. 뒤로는 기억이 안 나. 없었다. 단백질도 있어. 포도 있었어, 포도 포도. 가지 어디 있어요? 가지 어디 있어요? 가지 어디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근데 우리가. 아, 왜 갑분사를 내니? 아니, 머리는 맞는 거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허용? 근데 팩트는 말해야죠. 아, 그렇긴 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거. 상황사랑. 아, 그래서 진짜 그걸 할 거야? 할 거야? 오케이, 둘. 아, 진짜.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네. 그냥 감동도 없네.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네. 나와야지, 재미있는데. 아, 뭐? 박제하지 마! 20년 생일 매년 순위, 순위. 이제 58위를 기록했다. 와, 대박. 멋지네. 근데 벗고기와 달리, 눈물이 많다. 오! 아, 나이스! 예,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아요. 이제 눈을 떠요. 아, 이제 눈을 떠요. 놀라. I'm flying, J. I'm flying, J.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결국 걸려버린 니키 씨. 니키는 애초에. 니키 애초에 먹잖아. 제이 형한테 먹기가. 사실 원래 니키도 먹기. 민키야, 야. 티스타 치고 마시면 맛있겠다. 오, 넣었어, 넣었어. 자, 들어갔습니다. 아, 니키, 니키. 아, 니키 나가. 니키 나가. 아, 이거 나가. 니키 나가. 니키 나가. 니키 나가. 칼, 칼이. 칼제, 칼제, 도마. 당근. 요리 요리. 프라이팬.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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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한쪽 눈물. 한쪽 눈물. 샤이니 선배님의 팬이기도 한다고. 다 느낌이 있었다. 귀여워. 뭘 하잖아. 왜 이렇게 귀여워. 각종 17년은 샤이니 선배님의 일본 콘서트에서 샤이니의 키즈로. 키즈로 발동하기도 한다고. 표정이 왜 저래? 너무 행복인데? 이런 거 어딨어. 아, 태현이 잘했어. 아, 태현이 잘했어. 아, 이런 거 잘한 거 같아. 정말 있는 건 아닌가요? 형, 형이요. 내가 했어요. 진짜요? 저는 가위바위보면서 이기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나랑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단 다 같이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이런 거였어요. 아, 뭐야. 그렇지. 왜 다 같이 이런 거였어요? 화면 찍혔을걸요? 무슨 말이 좋아요? 다윤이 좋죠. 네. 왜? 네. 제가 반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네. 네. 수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저보다 수많은 스톨. 저 미션 아니에요?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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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나요? 3번. 네. 제일 큰. 잘 봤다. 잘 봤다. 잘 봤다. 2,1,2. 굿. 굿. 아니, 뛰어도 되는 거예요? 뛰는 거 아니야? 저는 방해해도 돼요. 방해, 방해.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어...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어... 이렇게 해서 음식 재료, 메인 재료 끝냈고요 저희는 바로 손 씻고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안녕! Happy Halloween! Happy Halloween!